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명절이면 멋진 모시고 직장에 명절 당일날 같이 간다 했고요. 또 어머니 유형병원 2년 같이 못하고 유형병원 변경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후회가 많이 있어요. 어머니 계실 때 다시 이 집 같이 시간 보내주고 싶어요. 마리굴렴 빔밥입니다. 너는 내게 시간이 멈춘 듯 머무르는 그대는 기억 속에 살아있는 똑같은 너네 Time seems to have stopped from me living in it You will stay your life in your memory To all of those kinds Don't matter 내게 머무르는 그때 내게 도게에 가만해 그 라이프는 그리와 함께 헤어씨던 그리와 함께 이어지는 그리와 함께 도게에 가만히 좀 험 ainda 은근히 저희는 그리와 함께 혹시 있는 것 같은 일에 또 나는 내게 머무는 그대에게 속의의 가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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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